릴로우 헬로우 헬로우 에브리데이 윌 리 자 오늘도 리탄 뮤직비디오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럼 오늘의 곡은 어떤거죠? 오늘의 곡은 곡은 이게 좀 나온지 좀 됐어요 오프셋이랑 21 Savage의 믹스테입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제목은 리크플레어 드립 리크플레어 아시죠? 레슬링 선수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자주 보던 WWE의 노장 선수죠 굉장히 저는 악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요 드립? 드립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너무 궁금하고 오프셋 같은 경우엔 요즘 굉장히 핫한 그쵸 리고스라는 팀에 있는 분이시고 트위뉴스 에비지도 핫하죠 락스타인가? 락스타 피처링 했고 원래 이분은 굉장히 차분한 랩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고 메트로보밍은 트랩계 프로듀서 중에 가장 핫한 프로듀서죠 오케이 이제 아티스트는 이 정도로 소개하고 저희 뮤직비디오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 오우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고스트인가요? 아닌데 컨버터블인가? 어 벤트? 잘 몰라야지 야 비싼게 다 나오네요 악세사리도 그렇고 집도 완전 호화전태 메트로보밍 원썸 모우 오우 오프셋 분이시죠 오우 약간 되게 재벌스러운 느낌의 이분이 메트로보밍 릭플레어 남았어요 추억의 릭플레어 와우 성장하시네요 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저런 멋있는 차에서 저런 시트 입고 멋있게 내려서 목걸이가 목소리 진짜 좋네요 약간의 그걸 쉬운 건가요? 살짝 아 근데 이 코스에서 이분이 저는 랩을 랩 자체로만 봤을 때 랩은 이분이 제일 잘하신 것 같고 쾌이보가 약간 뭔가 오토튜이랑 그런 그런 걸 되게 잘 써서 그리고 제일 갱같이 생겼어 그러네요 일단 다 화려해요 옷도 화려하고 안경도 화려하고 목걸이도 화려하고 목걸이도 화려하고 이 분이 투애니온 세비지 갈색 자켓 투애니온 세비지 오우 멋있게 생겼어요 야만히 실질적으로 투애니온 세비지 분은 노래를 안 하시네 이 곡에서는 음 와우 와우 후후 아이스 예에 아이스 오우 맞춤 슈트 맞춤 슈트 제작을 하고 있나봐요 리플레이어 되게 오랜만이세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분 이렇게 사시다 궁금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와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진짜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 레슬링 시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 미국에 진짜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의 집일 수도 있는 거야 응 이분의 스위치 기술이 로블로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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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반칙 패 없이 비트 좋은데요?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오프셋의 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계속 리그플레이어님의 저 모습이 멋있네요 꿈이 생겼나? 자 이렇게 오늘 리그플레이어 드립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곡은 굉장히 세련되면서 약간 트랩적인 느낌의 트랩인데 약간 다른 플로우였어요 오프셋이 저도 오늘 뭐 마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물도 여기다 마시고 있지만 굉장히 이번 뮤직비디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잘 맞춰 입은 것 같고 저도 좀 맞춰 입고 올 걸 후회 같아요 그리고 참 꿈이 생기네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저런 호화저택에서 진짜 멋있는 시계와 차와 뭐 걸은 솔직히 선택사항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멋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주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야 된다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느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좋았어요 저 오프셋이 항상 이런 신선한 플로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아요 항상 미고스 중에서 제일 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미고스 중에서 오프셋을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걸로? 아니요 저 쾌이골 걱정해요 약간 반전이네요 그럼 오늘 이 곡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서 가장 핫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핫한 뮤직비디오를 누구보다 빠르게 리액션하는 닛 액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곡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싶다 생각하면서 좋은 노래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기대해주세요 앞에 라직 라직 노래 리액션 할 때 공지사항을 띄워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가서 확인하시면 다음 주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바로 외쳐보죠 릿 액션 pelo고 릿 액션 롤 따로 udi 리액션